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9월 모평 언매 파트에 대한 해설입니다 언매는 저번 6월 모평 때도 얘기했지만 기본기가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35번 문제가 전체 오답률 1등이에요 독서랑 문학 합쳐서 이 문제 철저히 기본기에 기대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들으시고 내가 기본기가 튼실해야 하는구나 이 생각을 갖고 본인의 문법 기본서를 다시 한번 회독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매체는 이제 어렵진 않은데 실수 줄이는 게 중요한데 실수의 대부분이 선지의 오류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42번 43번 갖고 이 점을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시작을 할게요 이게 제시문이 있는데 사실 제시문이 그닥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지금 어쨌든 문제를 맞추는 핵심 기본기는 뭐냐면 의존 형태소를 명백히 알고 있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의존 형태소는 조전미죠 조사, 접사, 어미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예요 조전미는 무조건 의존이자 형식이에요 근데 의존인데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에 들어가는 애가 있어요 한국어에 단 하나밖에 없죠 이게 용언어근이에요 그리고 의존 형태소의 문제는 항상 여기서 걸려서 나와요 용언어근이 실질이지만 의존에 들어가는 유일한 형태소입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용금의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한 개의 자립형 대소로 이루어진 어근이다 여러분들이 직접 구성 요소가 합성어 파생어를 구분하는 기준인데 한국 사람이면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게 용하고 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모르겠어요 근데 용도 혼자 쓸 수 있고 꿈도 혼자 쓸 수 있으니까 이러면 이건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직접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면 그거는 파생어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이 망치질 같은 거죠 망치는 혼자 쓸 수 있는데 질은 혼자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걸레질, 빨래질처럼 어떤 행위 다음에 붙어서 그 망치를 두드리는 행위, 걸레를 닦는 행위 근데 질이 다른 단어 뒤에 붙어서 이런 의미를 지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접사죠 그래서 하나가 혼자 쓸 수 없는 접사면 이건 파생어라고 보죠 자 그럼 보니까 직접 구성 요소가 일본에서 용하고 꿈인데 모두 한 개의 자립형 대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용은 맞아요 그런데 이 꿈이라는 단어는 꾸다의 어근 꾸에다가 미음이 붙은 거예요 여기서 꾸는 꾸다의 용원 어근이고요 그리고 이 미음은 명사파생 접사죠 그럼 얘는 두 개의 의존형 태소로 이루어진 겁니다 두 개의 의존형 태소로 이루어진 거니까 모두 한 개의 자립형 태소라고 그럴 때 꿈이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 봄날과 망치질은 모두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접사임으로 파생어이군 봄날은 봄도 혼자 쓸 수 있고 날도 혼자 쓸 수 있는 거니까 얘는 합성어죠 그래서 봄날이 바로 안 돼요 이건 1번은 꿈에 대한 설명이 안 되고 3번 필자를 뜻하는 지은이의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자립형 태소를 포함하고 있군 이 지은이 어떻게 찢어지겠어요? 지은 사람을 의미하죠 이 이가 혼자 쓸 수 있는 자립이냐는 솔직히 본인이 순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자립형 태소가 맞아요 근데 걔가 판단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은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짓다라는 용원에서 온 겁니다 용원은 다루 끝나는 모든 단어 먹다 가다 이런 게 용원이에요 그러면 짓다의 어근은 짓인데 여기에 은이 붙은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용원 어근에 어미가 붙은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관형격 어미죠 그러면 이 상황은 조전미는 어차피 의존이고 용원 어근도 의존이니까 얘도 두 개의 의존 형태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은이에서 지은이라는 직접 구성 요소가 자립형 태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제낀 다음에 4번을 보면 놀이방과 단맛의 직접 구성 요소 중에는 의존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군 이랬어요 놀이방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놀이뿌러스 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걸 누가 놀 플러스 이방 뭐 이런 식으로 나누겠어요 놀이 플러스 방이고 단맛은 단하고 맛인데 방과 맛은 혼자 쓸 수 있는 단일어니까 얘는 따질 게 없고 놀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놀다의 용원 어근 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이가 합쳐진 거죠 한국어에서 이 이는 접사예요 그러면 놀은 용원 어근이고 여기에 이라는 명사 파생 접사가 붙은 거니까 둘 다 의존 형태소예요 조전미는 무조건 의존이고 실질 형태소 중에 용원 어근은 무조건 의존이니까 그리고 단맛에서 단을 보면 이건 달다라는 용원 어근에서 왔겠죠 달다에 어미 니은이 붙은 거예요 얘도 관형격 어미죠 맛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게 해줬으니까 그럼 이 상황은 용원 어근 플러스 어미예요 조전미는 무조건 의존 형태소고 용원 어근은 실질 중에 유일한 의존이니까 놀이하고 단이라는 건 두 개의 의존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죠 의존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것이 있다고 그랬죠 놀이하고 단이 그렇죠 이거 정답 4번이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대단한 문법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의존 형태소만 정신 차리고 따질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본인은 의존 형태소를 이걸 알고 있는데도 이 문제 틀렸다 그러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정신 없으면 개념이 흔들린다는 건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기는 언제라도 흔들리지 않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기가 중요해요 요즘에 나오는 문법 문제들은 자신의 기본서를 충실하게 한번 다시 회독하면서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잘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7번을 볼게요 37번은 오답률이 높진 않아요 다만 얘도 음운 변동 현상 중에 교체 탈락 첨가 추격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 철저한 기본기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설명해 볼게요 자 기억에서 교체가 한번 탈락이 한번 일어난 것이라고 했어요 교체 한번 탈락 한번 재밋는부터 해볼게요 재밋는이 재밋는으로 돼 있어요 이 형태가 나오려면 쌍시옷이 일단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쌍시옷의 시옷 지읗의 대표음은 디귿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밋는 같은 경우에 재밋는이 얘가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어서 재밋는이 되고 그 다음에 디귿과 니은이 만났는데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저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 재밋는이 돼요 그러면 쌍시옷이 디귿이 된 건 응끝 현상이에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디귿이 니은이 된 건 뒤에 있는 비음 니은의 영향을 바꿔서 파열음이 같은 비음이 된 거니까 이거 비음화 현상이에요 얘는 교체고요 비음화도 교체예요 교체 두 번이 일어났어요 탈락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바로 지울 수 있습니다 교체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그 다음에 경음화 경음화는 된 소리 되기에요 응끝 이렇게 다섯 개가 있고 이 다섯 개 현상은 의문 하나가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건 모름이에요 한국어에서 쌍받침 있죠 상시옷 상기역 이거는 의문 하나로 봐요 그리고 디귿도 의문 하나고 얘도 의문 하나니까 교체 두 번이 일어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재밌눈으로 바로 지우시면 됩니다 이런 거 풀 때는 이제 정신이 없앨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을 따지고 있는 자신이 흔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게 기본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니은을 볼게요 교체가 한 번 첨가가 한 번이라고 했어요 여기 불이익이 있는데 불이익이 나왔어요 지금 이 형태가 이렇게 발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불이익이 불이익이라는 형태가 나오려면 여기에 니은이 첨가됐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D가 2개호로 시작하면 니은이 첨가된다는 현상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니은 첨가예요 어차피 저 불이익이 나오려면 이가 리을로 바로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초성 이응은 이거는 아무 의문도 아니에요 그냥 은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은가가 있는 니은이 첨가된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이익이 나왔다는 말이 돼야 돼요 근데 니은이 리을이 된 건 유음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유음하는 교체 현상에 들어가고 첨가가 들어갔으니까 첨가하고 교체가 한 번씩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그리고 견인력이 견인력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견인에서 이 니은이 올라탔잖아요 이거 무슨 현상이에요? 예 이거는 연음 현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건 연음이에요 그런데 한국어에서 연음은 아무 의문변동 현상이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초성에 들어오는 이응은 의문이 아니에요 저거는 이라고 적으나 그냥 짝대기 하나만 적으나 발음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초성에 이응은 소리값이 없는 거예요 한국어에서 의문이 되려면 소리값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의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빈자리예요 빈자리에 받침 니은이 올라탄 것 뿐이니까 그러면 얘는 연음 현상이고 교체 첨가, 추격, 탈락 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음 현상은 의문 변동이 아니니까 그렇게 보면 얘는 바뀐 게 뭐밖에 없어요?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예, 이거 지금 비음화 현상이고 이거 교체에 들어가요 교체 한 번 벌어졌어요 그런데 니은에 들어가는 건 첨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니은은 첨가가 아니라 연음된 거니까 예, 이거 견인력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이 교체가 한 번, 추격이 한 번이에요 여기 똑같이가 똑같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지워볼게요 결국은 저 마지막 발음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를 머릿속에서 따질 수 있으면 돼요 똑같이가 있는데 똑같이가 나왔다면 일단 기역이 쌍기역으로 바뀌어야 되죠 똑같이가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똑같이가 되면 돼요 자, 그러면 기역이 쌍기역으로 바뀌든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뀌든 한국어에서 쌍기역, 쌍디귿, 쌍시오 같은 이 된소리는 음은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이 된소리되기 현상 된소리되기 이게 경음화예요 된소리를 경음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교체 현상이에요 교체가 한 번 벌어졌고 그리고 이거 구개음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초성에 들어오는 이응은 은가가 없으니까 그냥 티귿으로 올라탄 거예요 근데 이 티귿이 치귿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음은 하나가 음은 하나로 바뀐 거니까 얘도 교체 현상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거 교체 두 번이 벌어진 거거든요 디귿이 교체가 한 번 축약이 한 번이니까 이거 축약이 없어요 교체가 그냥 두 번 벌어진 거지 그래서 3번이 잘려요 그 다음에 리을이 교체가 두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난 거라고 돼 있어요 읍조려가 읍조려 이 형태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일단 지옷이 상지옷으로 바뀐 건 된소리되기 무조건 교체 현상이죠 자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읍조려인데 일단은 저기 나온 대로 지옷이 상지옷으로 바뀐 거 먼저 적고요 읍조려가 됐다고 나와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리을, 비읍이 뭐가 돼 있어요 비읍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리을이 빠졌다는 소리가 돼요 읍조려가 나오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었다는 거가 되죠 읍조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현상을 차대로 따라가 보면 처음에는 된소리되기가 된 거고요 경음화예요 지읏이 상지옷된 거 이거 뭐라고요? 교체 현상이에요 이유는 한국어에서 된소리는 음운 하나니까 음운 하나 지읏이 음운 하나 쌍지옷으로 바뀐 게 되니까 그 다음에 리을, 피읍에서 비읍이 되면 이거 자음군 단순화예요 한국어에서 서로 다른 자음이 이렇게 받침으로 있을 때 이건 겹받침이라고 해요 서로 같은 자음이 있으면 쌍받침이라고 해요 그러면 쌍받침은 된소리에 해당하는 거로 생각하면 되니까 걔는 음운 하나인데 얘는 음운 두 개로 봅니다 겹받침을 그럼 리을, 피읍에서 리을이 탈락한 현상이 되죠 음운 하나가 줄어든 거니까 이건 탈락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피읍이 비읍이 된 건 이건 응급 현상이에요 한국어에서 받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 기역, 디귿, 비읍, 리을, 미음, 이응 이 일곱 개밖에 없어요 보통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외우기도 하는데 어쨌든 받침이 될 수 있는 건 피읍은 안 되고 비음이 되는 거니까 이건 교체 현상이에요 그럼 교체 두 번에 탈락 한 번이 벌어진 거니까 교체 두 번에 탈락 한 번 예, 맞아요 지금 그리고 건널거를 지금 따져야 되는데 건널거에서 역시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뭐냐면 이거 기역이 탈락한 게 아니에요 디에 이응에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니까 이거 올라탄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연음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위에서 말했듯이 음음 변동 현상이 아니에요 연음은 교체 첨가, 축약 탈락 중에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아무리 벌어진다고 해도 이 티귿이 니은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 티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건 일단 티귿이 디귿, 대표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이게 거시됐다가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으로 다시 니은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거 대표음으로 바뀐 음긋이 벌어진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으로 디귿이 니은으로 바뀐 거니까 비음화가 돼요 그럼 이거 교체 두 번이 벌어졌어요 즉 탈락이 없어요 탈락이 없어요 이렇게 지워나갑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머릿속에서 실수 없이 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죠 그런 게 기본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5번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는 하나씩 다 지웠으니까 5번이 교체가 두 번, 첨가가 한 번이에요 이거 버들 입이에요 일단 이 이응 자리에 리을이 들어와 있어요 이응은 리을로 바로 못 바뀌어요 무조건 이거 니은 첨가돼야 돼요 그러니까 합성어나 파상어에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하여요 이 계열로 시작하면 니은이 첨가돼요 그러면 저 형태로 지금 바꿔볼게요 처음에 버들 입이었는데 여기서 니은이 첨가돼서 버들 닙이 돼야 되죠 그리고 버들 닙이 됐으니까 이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다는 게 돼요 그러면 버들 닙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마지막에 적어도 되는데 이 피읍도 비읍으로 바꿨어요 왜 그러겠어요? 한국어에서 받침으로 발음될 수 있는 건 가느다란 물방울 7개 자음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 응끝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응끝이 여기서 벌어진 거고 그리고 지금 니은 첨가 현상 해버렸죠 그런데 응끝은 뭐에 들어간다고요? 이거 교체에 들어가요 그럼 교체랑 첨가가 한 번씩 생겼죠 마지막으로 이 니은이 리을이 된 건 유우마예요 이거 역시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교체 두 번에 첨가 한 번이 생겼어요 교체 두 번에 첨가 한 번 그럼 얘는 되고요 그 다음에 덧니버가 나왔는데 덧니버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이버 자리에 니은이 들어갔는데 이 시옷이 올라탄 게 아니죠 왜냐하면 시옷은 니은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연음된 게 아니라 니은이 첨가된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덧니버로 지금 바꿔보면 이렇게 되죠 덧니버가 있는데 여기서 니은이 첨가됐다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덧니버가 되고요 그리고 이 디귿이 대표음인 디귿으로 바뀌어요 덧니버 그렇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니버라고 일단 적죠 이렇게 하고서 이 니은의 영향 때문에 디귿이 비음화돼서 니은으로 바뀌어서 덧니 그리고 이 비읍이 올라탄 건 뭐라고요? 연음이에요 아무 음운 현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적고 보니까 일단 니은 첨가가 됐고요 그리고 시옷이 디귿으로 응끝이 됐고요 대표음으로 바뀌었고요 뒤에 있는 니은에 의해서 비음화가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 첨가 벌어졌고요 응끝과 비음화 교체예요 교체 두 번 벌어졌고 첨가됐으니까 교체 두 번의 첨가 얘가 정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단한 논리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것들을 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전 공부에 의한 거고 기본기라고 철저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39번도 볼게요 39번 자료를 바탕으로 보기에 A 중 체형과 조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부속성분 이 문제의 기본기는 부속성분이 뭔지 명확히 알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부속성분은 반대 개념이 주성분이에요 얘랑 구분해야 되는 게 수의성분과 필수성분 개념이에요 지금까지 시험에 훨씬 잘 나온 건 이 필수성분 개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필수적 관형어, 필수적 부사어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지금 부속성분이라고 그랬어요 부속성분하고 주성분은 성분이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거는 무조건 주성분이에요 그리고 부속성분은 관형어랑 부사어예요 그냥 고정이에요 이 두 개는 부속성분과 주성분은 그냥 고정이에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에 비해서 이 수의성분, 필수성분은 일단 주성분이 필수성분인 건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주, 목, 보어, 서술어는 주성분이고 얘는 필수성분이에요 다만 관형어, 부사어가 때에 따라서 필수 관형어가 될 수도 있고요 필수적 부사어가 될 수도 있어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필수적이지 않은 수의적 관형어, 수의적 부사어가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선 지금 얘를 물었어요 즉 필수관형어, 필수 부사어 생각할 필요가 없고 관형어, 부사어만 무조건 골라내시면 돼요 단 문제 조건이 체형과 조사가 결합된 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고정국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쪽을 보는 거죠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니 바다에 간다의 부사격 조사예요 바다는 명사예요 명사 체언에 들어가죠 그럼 얘 얘를 보고 어? 얘 되네 그리고 두 번째 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같다 다르다 앞에 있는 관은 부사격 조사예요 그리고 중국은 명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체언 다음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 있는 형태예요 이거 부사어예요 즉, 부속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C 생인의 소리가 있으니 여기서 생인의 소리라고 돼 있는데 이 은은 한국어에 하나밖에 없는 관형격 조사예요 관형격 조사가 붙은 이 명사는 무조건 관형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관형어는 부속 성분이에요 이러면 A, B, C 나오거든요 그리고 밑을 보니까 낳은 자식이 모습이 단정하여 이랬는데 이 모습이 단정하다 주어고요 이 자식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모습이 단정하다는 서술절 형태예요 이 자식이 전체 주어인데 모습이 단정하다가 하나의 문장으로서 자식이를 전체 다 설명하고 있는 서술절에 해당해요 어쨌든 모습이 주어고 자식이 주어예요 주어는 절대로 부속 성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르리니 내가 잘 들어라 내가 말할 테니까 네가 잘 들어라 이거예요 그럼 얘네 둘 다 주어예요 이러면 끝났어요 A, B, C로 끝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세 개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미안한 얘기지만 대단한 논리나 대단한 문법 지식 하나도 없어요 이거 다 기본기거든요 기본기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문법에서 그 기본기들을 보완하는 데 신경을 더 쓰시고요 물론 실전 문제도 풀면서 실전 감각이랑 그 기본기를 실전에 적용하는 훈련 병행하시면 훨씬 좋죠 자 그리고 매체 문제는 아까 제가 실수를 조심해라 그 실수는 결국 선지의 오류를 놓치지 않는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 42번 문제가 그 학습실 그 사용 원칙에 대해서 학생의 영상을 보고 올린 게시물이에요 저 나가 자 근데 이거를 작성하기 위한 메모인데 기억디긋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이 선지를 쭉 읽어 나가다가요 여러분들 이 5번에서요 학생회가 선정한 학습실 사용자들이 사용 원칙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학생회에 보낼 수 있도록 댓글 기능을 활성화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풀었냐면 댓글 기능을 활성화했다고 이 의견을 학생회에 보낼 수 있도록 댓글 기능을 활성화했다고 그런데 주어진 자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학생회에 전할 의견은 여기로 학생회 공식 카페에 가는 저기로 가고 그리고 댓글 창 열었으니 학습실 사용 원칙에 대해 의견 나눠요 즉 댓글하고 학생회에 보낼 의견은 구분돼 있어요 학생회에 의견 보내려면 저 카페로 가고 댓글은 자유롭게 이 사용 원칙에 대해 우리 의견을 나눠보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선지를 보면 이 두 개를 연결해 놨어요 이 댓글을 학생회에 보낼 수 있다고 이래서 말이 안 돼요 이 오류를 놓치시면 안 돼요 물론 얘는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오류도 있더라고요 학생회가 선정한 학습실 사용자들이라고 했는데 학생회는 아직 학습실 사용자들을 선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둘 중에 모든 간에 발견을 하면 또 다른 걸 찾고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문제 매체 문제에서 오답률 높아요 선지의 오류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 43번도 잠깐 볼게요 43번을 보면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A 부사 직접을 사용하여 A 확인해 보시면 직접 사용했고요 학생회장이 자신의 방송 출연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달 이때 바로 음음보 찍으셔야 돼요 지금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건 학생회장이 나와서 나 방송에 출연한다 이거를 학생한테 전달하려는 게 아니잖아 학습실 사용 원칙에 대한 학생의 회의 결과를 알리려는 건데 무슨 자신이 방송에 출연한다는 걸 알려 이 반응이 나와야 돼요 지금 보시면 어렵진 않은데 자신이 매체 문제를 풀 때 이런 선지의 오류들을 날카롭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휙휙 지나가 나서 이제 다시 다 읽어보고 심지어 틀리고 있다 그러면 선지를 볼 때 어딘가에 오류는 있으니까 이거를 좀 천천히 보더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 보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계속 놓치고 있다면 자 이래서 엄매의 얘기는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부족한 거 혹시 있다면 잘 보완하셔서 수능 때 보완하고 준비하면 돼요 그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수고하셨고 다음 수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